안녕하세요. 2023년도 국가직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시험 본이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끝났죠. 끝났으니까 너무 이제 오늘 시험 결과죠.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험 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야겠죠.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약점들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점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직을 향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시험 문제 금방 봤어요. 쌤이 지금 한 3분 전에 봤는데 쭉 훑어보니까 솔직히 쌤이 수업 시간에 나온다 강조했던 것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실수했겠죠?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기추문제 잘 풀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 있죠? 이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그래요. 최근에 한국사가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추문제 중심 위주로 쌤이 강조한 것들 잘 공부하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만 하면 점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 보죠. 1번.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선사시대는 도구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송리 토기. 이송리 토기는 쌤이 항상 좋아하는 토기잖아요. 그래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고. 얘만 봐도 청동기 안에 계세요? 그래서 쌤이 좀 강조했던 거 기억나세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 무기 좋아한다. 무기 좋아해가지고 이런 뭐랄까 무기와 관련된 것들을 답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청동기를 대표하는 무기가 비파형 농구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만주죠. 만주 지역에서 수입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기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은 이제 초기초기 시대에 중국 한나라의 합해고 3번 아실라뇨 주먹도끼는 구석기죠. 경기도 연천 전공리에서 출토된 거 아니겠습니까? 4번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낭낭과 외출했던 건 변환이죠. 변환. 그래서 답은 1번이다. 2번. 미추친 왕에 대한 서명으로 오른 것은? 또 최근에 쌤이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뭐 빈민 구제한 것들. 빈민 구제한 것들 분명히 낼 것이다. 춘대추납한 거에요. 춘대추납? 이거 분명히 낼 것이다.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잖아요. 춘대추납한 거. 요즘 고율이죠. 고율. 고율의 이자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절의로웠대요. 돈 빌려준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이게 다 안내 이게. 그래서 미추친 왕에 대한 서명으로 오른 것은 16년 겨울 10월에 우선 술초가 삼국사기니까 삼국시대 왕 중 하나겠죠. 지뢰양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가에 앉아 오른자를 봤대요. 왕이 바라기를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느니 나의 죄로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상일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가 백성들의 식구에 따라서 차등 있게 빌려주라. 이게 뭡니까? 춘대추납. 춘대추납하는 거죠. 봄에 곡식을 대출하고 가을에 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국시대 여러분들 우리 누가 알고 있어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죠.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진대법했잖아요. 일파소죠. 일파소의 건의로 진대법했다. 진대법했다가 되겠죠. 답은 뭐 그대로 2번이다. 만약에 이 왕이 누군지 몰라도 어때요? 사료가 그냥 진대법이잖아요. 그냥 2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번은 미천왕. 3번. 근초공왕한테 죽었죠. 고국원왕. 4번. 영락은 광개터죠. 광개터. 그래서 원래 고국천왕을 단독문제로 잘 묻지는 않죠. 묻지는 않는데 이걸 왜 물어봤다? 최근에 정부가 열심히 진대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윤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것들, 정책들을 잘 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 문제가 들어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지, 이거를. 2번. 3번. 가에 대한 소명을 옳은 것은 신돈 나오니까 바로 나와야겠다. 국민왕 때 신돈이 전민변종도감이죠. 전민변종도감 만들어서 개혁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민변종도감은 말 그대로잖아.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뭐 했어요? 백성들의 토지죠. 토지를 강탈하고 일반 양인들이죠. 양인들을 자기들 노비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전민변종도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땅을 강탈했죠. 그래서 토지를 바로잡고 또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다가 바로 전민변종도감. 약간 너무 쉽다. 그냥 사료를 해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료에 있는 걸 해설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무십다. 1번.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곳은 어느 시대든 많은데 고려시대는 경시서죠. 고려는 경시다. 사료가 출처가 고려사니까. 2번. 국가의 재정의 출락과 회계를 담당했다. 고려시대 회계기구는 어디입니까? 3, 4주 3사. 3사. 회계기구 3사. 4번.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전을 지급했던 것은 원종 때죠. 원종 때. 원종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 원종을 따라온 신진관료한테 녹봉 대신에 준 게 녹과전이 되겠죠. 원종 때. 답은 3번. 4번. 다음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출처는 고려사니까 고려시대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대외항쟁은 대세가 어디다? 거란이다. 거란. 선생님이 맨날 거란거란 노래를 엄청 불렀잖아. 무조건 거란인데 좀 어렵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냈다. 그렇죠. 맨날 내던 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디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했다는 걸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독강의 안팎 또한 우리 지역인데 지금 여진애들이 길막하고 있다. 고려가 어때요? 태조 왕곤 때부터 북진했잖아. 북진. 북진해가지고 계속 어때요?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정이다. 이런 가정. 이런 가정. 있죠. 그런데 여진애들이 나왔어요. 여진애들이 길을 정가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땅을 되찾아서 성포를 쌓고 도로를 통하러 간다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이건 거란의 1차 진입대죠. 거란의 1차 진입대 소선영이죠. 적장 소선영과 누구의 단판이죠? 서희의 단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선영이 뭐라고 해요? 야 고려 너희들 우리와도 친하게 지내자. 사신 좀 보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희가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사신 보내고 싶은데 여진애들이 길먹고 있다. 길을 막아가지고 사신 못 보내고 있다. 너희들이 여진 문제 좀 처리하고 땅을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소선영이 이걸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진애들을 처리해주고 압록강 동쪽의 땅을 준 게 뭐죠? 강동육추가 되는 거죠. 강동육추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서희죠. 서희. 서희가 소선영과 단판했다. 그래서 굉장히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되려면 무조건 어때요? 거란의 2차 진입. 3차 진입을 쳐야겠죠. 1차 진입은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 4번. 1번은 누구죠? 목종 죽인 거 누구죠? 요즘 쌤이 엄청 강조했잖아. 누구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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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귀주에서 거란 깬 건 두 인물이죠. 누구 있죠? 2차 때는 양규. 3차 때는 강감찬. 양규 강감찬. 3번. 동북구성을 사왔던 건 윤관이 되겠죠. 윤관. 그래서 최근에 고려의 대외항쟁 대세는 무조건 거란이다. 거란. 지방지 또 거란일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맨날 뭐가 대세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쌤 믿고 쌤이 중요하다는 것이로 잘 보면 되는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나왔어요. 5번. 지역사죠. 지역사. 지역사. 지역사도 강조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사 특강까지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 지역사 대장은 평양이잖아요. 평양. 평양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평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수문제 그대로고 쌤이 냈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장수항이죠. 장수항이 남하정책 일환으로 이곳에 천도했다. 평양이죠. 평양. 평양. 원래 평양은 문재인 정권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바뀌어가지고 안 낼까 했는데 또 냈다. 또 냈어요. 그래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지역사업으로 보면 무조건 평양이 대장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청도 서경천도 운동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이죠. 평양. 답은 3번이죠. 1866년이죠. 미국 상선 제너럴 소문화가 평양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에 와서 어때요? 싸우다가 격춤됐잖아요. 그래서 신미양유의 배경이 되는 거죠. 답 3번이다. 이건 아마 쌤 생각했는데 쌤이 냈던 문제와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기추문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번.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건 화주지. 화지. 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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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공주도 공주. 망이 망소이는 공주. 공주. 4번. 형평사는 진주죠. 진주. 우리 지역사 특강 할 때 이거 다 했던 것 같아. 우리 사료 특강 할 때 지역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안 들은 분들은 어떡하지? 동영상 안 찍어놨는데 이번에. 동영상 안 찍어놨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좀 지역사 특강 자료를 좀 구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방직도 무조건 지역사 나옵니다. 최근에. 하나씩 나오니까 지역사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답 3번. 다음 전투에 일어난 사건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항상 이 문제 어떻게 풀라고 하죠? 넷 중에 제일 늦은 거 두 개가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기억. 웅진 도덕부 설립은 언제죠? 이걸 모르구나. 이걸 모르면 안 되겠지. 이걸 알아야겠지. 660년. 백제가 망하잖아요. 백제가 망하자 당나라가 옛 백제 지역을 통치하려고 만든 식민관청 아니겠습니까? 660. 니은. 기문돌의 반란 언제입니까? 신문항 때. 신문항 때. 신문항의 장인이죠? 디귿. 교육기관 국학은 신문항이죠? 그럼 나왔다. 니은 니귿이 어때요? 걸쳤죠? 둘이 걸치면 똑같은 시대니까 답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디귿. 복싱과 도치미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 당연히 백제가 망한 다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역 리을은 백제가 망한 직후죠. 660년이죠. 660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왕이야? 무혈왕이죠. 무혈왕. 신라 무혈왕이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후죠. 직후 기역과 리을이 터진 거죠. 그 다음 이제 무혈왕은 다음이 누구야? 문무항이죠. 문무항. 문무항은 다음이 누구죠? 신문항이죠. 신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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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문항에 해당되는 뭐죠? 니은과 디귿이 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료 읽을 필요도 없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때 맨날 이렇게 문제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간 많이 아끼잖아. 답 3번이죠. 3번. 사료 보죠. 그래도. 이근행이 군사 20명 면헝을 대군을 이끌고 매소송이 왔다. 바로 나왔다. 매소송 전투. 매초송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건 문무항 때예요. 문무항 때. 문무항 때 무슨 전쟁이죠? 나당 전쟁. 나당 전쟁했다. 그래서 나당 전쟁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전투 두 개 했잖아요. 우리 썩소. 우리 양기법 있죠? 썩소. 썩소 안매기 했죠. 안매기. 썩소 안매기. 그래서 매초송. 이것은 매초송. 매초송 전투가 되겠죠. 또는 매초송 전투가 되겠죠. 675년. 문무항 때. 문무항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무혈왕, 문무항, 신문왕 구별할 줄 아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은 어때요?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죠? 삼국 통일 전쟁 시기 왕들이다. 이 둘은. 삼국 통일 전쟁 시기 왕들이고 낸다면 어떻게 낸다? 무조건 삼국 통일 전쟁으로 낼 것이다. 가 되겠죠. 그리고 신문왕은 삼국 통일 전쟁 이유가 되겠죠. 이거 골라내는 거야. 삼국 통일 전쟁 때가 아닌 거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시기 문제죠. 시기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시기죠. 시기. 시기. 그 다음 이라죠. 신라의 금강과의 병합은 법풍왕이죠. 법풍왕. 법풍왕 때 532년이죠. 532. 마지막이 다죠. 백제의 대하성 점령은 의자왕이죠. 642. 그래서 단순한 삼국시대 사건들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봤던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기를 알고 있어야겠죠. 8번. 그리고 요즘 출제회원들은 문화사 좋아하는데 고려시대 문화사 좋아한다고 하죠.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 문화사 작년에 뭐 냈어요. 건축사였죠. 건축사. 건축사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불상 냈죠. 불상. 그 다음은 뭐죠. 탑이지. 탑 2번.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송이죠. 송. 송에 영향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나라 영향받은 건 뭐죠. 제일 중요한 거. 경천사 10층 석이죠. 경천사 10층 석탑이 원에 영향받은 대리석탑이죠. 경천사 10층 석탑. 얘가 원나라 영향받은 대리석 석탑이죠. 얘 지금 어디에 있죠. 얘 지금 어디에 있죠. 얘. 어디에 위치했어 얘. 용산에 있는. 용산에 있는. 중앙 국립박물관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국립박물관. 작년에 우리나라에 누가 왔었죠. 작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왔잖아요. 바이든. 바이든 와가지고 이거 봤다고 했잖아요. 바이든이. 그래서 혹시 나올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들 안 하시고 있겠죠. 했어요. 선생님이. 바이든이 와서 이거 봤다. 낼 수도 있다. 잘 봐더라. 원래 뭐 중요하지만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인데. 출입지연도 분명히 인식했을 거예요. 이슈가 있었어요. 항상 이슈가 있었어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이 봤다. 바이든. 바이든이 본 거. 다 비번. 워낙에 또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그럼 다 맞겠죠. 1, 3세 다 맞다. 9번.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지도대장 뭡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가 대장 아니겠습니까. 2번 볼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권여마국 전도를 참고. 틀렸죠.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거고. 권여마국 전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왔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시기상 어때요. 권여마국 전도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시기 문제가 되겠죠. 1번. 대동료 지도 김정호. 심리마다 눈금 찍었고. 3번.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가 만든. 태조 이성계가 얻어가지고 어때요. 돌에 석인 별자리 지도 아니겠습니까. 4번.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기가 지도를 과학하면서 최초로 백리척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계속 나왔던 거. 그중에 대장을 답으로 했네요. 지도에서 대장. 답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 우희정 유성령 역시 미국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일이 성취되기 못하였다. 그래서 외란 이후에 유성령이 쌀을 걷자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쌀을 못 걷었다는 거죠. 그런데 1608년도에 자의정 이원익의 권위로 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결에서 미국을 거둬서 서울로 옮기겠다. 보니까 어때요. 뭘 걷는데 결. 결이죠. 민결이잖아요. 민결. 결했다 때린 거 아니겠지. 결했다 쌀을 때리니까 뭐죠. 대동법. 대동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동법은 토지 1결당 쌀을 12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동법 사례보면 맨날 이 원인이 나와. 맨날 이 사례가 나오죠. 대동법은 좌의정 이원익의 권위로 시작됐다. 맨날 나온 사례에게. 대동법 사례는 맨날 이원익이 나와. 그리고 이제 1608년도엔 왕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그래서 대동법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많아겼대요. 이 사례 몰라도 넷 중에 다른 거 하나 고름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장시 확대의 기회에 있다. 뭔지 모르겠다. 2번 지주에게 결작 때렸다. 결작은 언제 때립니까. 균역법이지 균역법.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선생님이 뭐 예상했다. 대동법 내면은 바깥치기 하면 무조건 뭐다. 영정법이 영정... 아니 그 균역법이지 균역법. 균역법이랑 바깥치기 할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균역법의 보충수에 세 가지 있잖아요. 결작. 결작. 손무공간포. 손무공간포. 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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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세같아 헬세. 헬세. 이런 것들이랑 내용을 바깥치기 할 거라고 했는데 바깥치기 했네 이게. 그래서 결작은 균역법에서 걷는 거죠. 3번. 맞죠.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곡물 대신에 쌀 걷었잖아요. 그리고 4번. 대동법의 영향으로 공인 등장했죠. 공인. 공인 등장해서 대신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택배. 택배 또는 쿠팡이라 했잖아요. 쿠팡이라 했죠. 그래서 만약에 1번 몰라도 3, 4번이 어때요. 대동법이니까 2번으로 답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번도 맞죠. 대동법으로 어때요. 대동법으로 이제 특산품을 걷지 않고 쌀을 걷잖아. 쌀. 그리고 정부가 어때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쌀 가지고 어때요. 전국이 시장에서 사오는 거야. 공인이죠. 공인. 공인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오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답 2번이 되겠네요. 11.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네 중에 하나 틀리겠다. 1번 사창지 누구죠. 흥선대원군. 2번 대전의 통성대원군. 3번 틀렸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했죠. 폐지.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4번은 흥선대원군의 통성수기 거부정책은 쇄국이죠. 쇄국. 그래서 이 문제도 사료 안 봐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틀린 분 있을 거야 분명히. 제 생각인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기초적인 문제다. 사료도 그래도 보죠. 선비들 수만 명이 대골 앞에 가서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걸 청했다. 흥선대원군이 만동묘와 서원을 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양반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업적 물어봤는데 역시 너무 기초적인 문제 물어봤다. 12. 다음과 같은 선포물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네 중에 또 하나 다르겠죠. 1번. 독립공채는 임시정부. 임시정부. 2번. 독립신문 기간지 임시정부. 임시정부에도 독립신문 있잖아요. 3번. 연통제 또는 연통부라고 하죠. 임시정부. 4번. 재정확보를 위해서 전한국은 민시정권. 민시정권이죠. 민시정권이 1880년대 개바 정책을 하면서 많은 돌이 필요했죠. 그래서 1883년 전한국을 만들어서 뭐 찍었습니까. 당호전. 당호전 찍었잖아요. 당호전. 그래서 4번은 1880년대 민시정권이 되겠죠. 민시정권.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문제풀이할 때 항상 이렇게 문제 풀잖아요. 선생님 사료도 안 보고 지문으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금방 풀 수 있는 거잖아. 사료도 한번 봐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민국 원년이니까 1919년이죠. 1919년 바로 3.1절이죠. 3.1절. 3.2. 기미독립선언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미독립선언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이음을 받아 조직이 됐다. 그래서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힘을 모아서 국토에 광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때요. 해방전이죠. 해방전에 만들어진 정부니까는 임시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임시정부도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임정은 무조건 나온다. 임정이 뭐랬느냐를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미지상 어때요. 전환국은 좀 구리지 않냐. 시대상 앞섰을 것 같지 않아요. 임시정부랑 뭔가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만약에 4번을 몰라서도 1, 2, 3번은 우리가 임시정부 활동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예상했던 임시정부였다. 13. 그리고 현대사 경제가 될 거다. 경제 나오는데 무조건 박정일 했죠. 경제는 무조건 박정일. 몰라도 어때요. 무조건 박정일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진한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공산품 수출을 진행시킨 데 가일충 노력을 할 것을 요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때요. 열심히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공산품을 수출하자고 하고 있죠. 느낀상 딱 박정일 아니냐. 박 대통령 빼고 누가 했어요. 나올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끝으로 나는 오늘 제1의 수출의 날 기념식을 즈음하여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닫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어때요. 수출의 날이죠. 수출의 날을 선생님도 가르친 적 없어요.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모를 수 있겠죠. 모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미지상 어때요. 뭔가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자는데 그게 1회니까 당연히 박정일이겠지. 박정일이니까 이래. 이승만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박정일이겠지 몰라도. 1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이거는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1차 개헌했죠. 1차 개헌. 발체 개헌. 발체 개헌이 직선제로 가는 거죠. 2번 3.1민지구국선을 발표했다. 이거는 1976년이죠. 1976년도에 민주화 인사들이죠. 민주화 인사들이 박정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박정일 정권 퇴진 선언문이죠. 3번 반민특이죠. 반민특이 구성된 것은 이승만 때죠. 이성명 때. 그래서 만약에 살을 몰라도 어때요. 1, 3번이 이승만이다. 1, 3번이 이승만이야. 그럼 이승만은 아니겠죠. 4번 베트남 파병에 관련된 불안각서. 선생님이 또 강조한 게 뭐죠. 박정일 대통령이 됐는데 무조건 한일협정 또는 월남 파병 낼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각서는 1966년 박정일 정권 때죠. 박정일 정권 때 미국 대사 브라운이 우리한테 각서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월남 전에 병력을 더 증파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AID 차관과 한국군 장비를 현대화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1966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수출의 날은 1964년이에요. 1964년이 되겠습니다. 12월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료 몰르더라도 1, 3번이 이승만이니까 아니고 2번, 4번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2번은 아니겠지. 박정일 정권을 퇴진 요청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찍는다고 하되었대요. 3.1 민주국 선언보다는 불안각서를 찍어야겠죠. 찍느더라도. 얘가 더 중요하잖아. 얘가. 그렇죠. 14. 다음 가치 상수한 인물이 속한 붕당을 묶고였어요. 옳은 것만은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또 넷 중에 두 개 골라볼까요. 우리 기억. 기사왕국으로 정권 장악했던 건 남인이지. 남인. 남인. 니은. 인조반정 주도했던 건 서인이죠. 디귿. 정조식이 탕평정치 한 축을 이뤘다. 정조가 입보했던 세력은 남인소론이죠. 남인소론. 그래서 남인 누구 있어요. 체제공. 정약용 있잖아. 리일. 이이와 성원의 문인 중심은 서인이죠. 서인. 서인. 그러면 이거는 기역, 디귿이 남인. 니은, 니을이 서인이 되겠죠. 그러면 서인이나 남인 중 하나 붙는데 샘이 문제풀이 때 남인 냈어요. 남인. 남인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도 냈죠. 똑같이. 사료도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 나왔던 사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료는 예송 논쟁이죠. 예송 논쟁. 상소하여 아래기를 신이 자참찬 송중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 절체에 대해 노안한 것이 신과는 그게 차이가 있다. 지금 보니까 누굴 까고 있어요. 송중길 까죠. 송중길. 송중길 까잖아. 송중길. 송중길래 사촌형이 누구죠? 송시열. 송시열. 지금 송시들 까고 있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이 서인이니까. 까니까 남인이겠지. 남인. 바로 여기서 나왔다. 남인이지 남인. 송시열. 송중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쌤이 송시열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누구? 송중기잖아. 송중기 씨 알 송중기? 사실 송중기 씨가 진짜 그 후수. 진짜로는 송중길 씨가 이 송중길 후손이야. 실제로는 송중길 후손이야. 송중기 씨가. 이름도 비슷하다. 송중기지 송중기. 이름도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뭐 윤류라. 윤류잖아. 윤 씨. 윤류들. 윤류. 윤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예송 논쟁은 주로 어때요? 송시열이랑 송중길, 윤류가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 서로. 그리고 서인들은 뭐라고 해? 서인들은 효종이죠. 효종. 효종을 찾아. 작은 아들로 봐가지고 찾고 낫게 부르죠? 이에 비해 남인들은 어때요? 효종을 장자로 봐가지고 높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찾아러 봤다고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를 위해서 3연복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들의 뒤를 이은 정체지고 첫째이기 때문에 참체 3연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3연복이 맞다는 거야. 지금 이게 3연복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3연복 주장한 것은 우리 1차 예송, 기예예송 때 남인들이죠? 남인들이 3연복 주장했고 그리고 서인들은 1연복 주장했잖아요. 서인들 1연복 주장했는데 1년으로 실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예예송 때. 그래서 남인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인 물어봤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서인과 남인을 비교해서 물어봤던 건 거의 다 남인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풀이 때 남인을 냈죠. 답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답이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15. 가식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은 산포해란, 임진해란.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 순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문제풀이 때 이렇게 냈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산포해란은 중종 때죠. 중종 때. 그리고 임진해란은 선조 때죠. 그럼 사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건 명종 때. 대개에는 명종이 들어가지. 명종. 1번이지. 명종 때 의사사회가 있었다. 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했던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은 성종. 3번은 세종. 4번은 세종. 3, 4번이 세종이니까 제껴야겠지. 그럼 이제 1, 2번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답이 이렇게. 1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사실로 오른 것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제죠. 허가제. 이거 뭐죠? 회사령. 회사령. 1910에서 20년까지 회사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단통치기가 되겠죠. 1번. 산미증식계획이 폐지된 것은 1934. 산미증식계획은 1922에서 34까지죠. 34. 틀렸죠. 국가총동원형 38. 3번. 남면북양. 작년 국가직 정답이었죠. 32, 34. 그럼 1, 2, 3이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모르더라도 답은 4번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4번은 뭡니까? 1차 조선교육령이죠. 1차 조선교육령은 1911에서 1922까지. 1911. 그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의 수업 연안을 축소했잖아. 보통 학교가 원래 6년이었는데 4년으로 축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 모르더라도 어때요? 1, 2, 3이 아니잖아. 1, 2, 3이 확실히 아니니까 4번이 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쉬운 문제네요. 이런 게입니다. 17. 이 문제도 저희들 문제풀이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답도 선생님이 이걸로 했던 것 같아요. 답도 이것도. 50총선거로 했던 것 같아요. 답도 똑같이. 저번 주 이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 선생님이 마지막에 됐던 세 개 모의고사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소청에 나왔다. 유엔 소청회죠. 유엔 소청회가 한국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보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기념하다고 여기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서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다. 나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남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1948년 2월 달에 유엔 소청회. 유엔 소청회죠. 그래서 유엔 소청회에서 뭐라고 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독선거한 게 뭐예요? 50총선거. 2번. 50총선거. 2번. 48년 5월 달에 50총선거를 했죠. 그래서 50총선거에 반발했던 게 뭐죠? 우리 남한 단독선거에 반발했던 건 사사망쟁. 사사망쟁. 그래서 선생님이 사사망쟁이라 해서 엄청 냈잖아. 문제에 이거. 법무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됐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8. 가나 조약 사이 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죠.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개화기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체결했던 조약들. 선생님이 뭐냐 한다고 했죠? 순서문제. 순서문제 대비하라고 한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가 뭡니까? 강화도죠. 강화도. 가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은 1876. 나는 뭐죠? 나? 나는 조청상민수류무역청정이죠. 조청상민수류무역청정. 조청상민수류무역청정. 수류무역청정. 장정. 1882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청상민수류무역청정. 왜 체결되죠? 무슨 사건 때문이죠? 무슨 사건? 이모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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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모군란 전에 체결된 조약이죠? 조미수호통상조약 냈잖아. 작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낸 거 아니겠습니까? 조약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의 스타일이 요즘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고 있잖아. 스타일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의 관계될 때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바로 강화도 조약의 뭐죠? 치해법권. 치해법권. 이렇게 되겠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나왔다. 중국 애들이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와서 내지통상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통상권. 그래서 양화진 및 한성이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려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륙 행상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 간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 허가를 해줘요 이게. 다 허가를 해줘서 결국 내지통상권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82년 조총 3인 수륙 무역장정이죠. 답은 1번이다. 1번. 그래서 1번 답이 뭐죠? 강화도 조약의 바로 부속 조약이죠. 부속 조약.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 조일, 수호, 조규고. 이 조일, 수호, 조규고 얘가 내용이 빈약했잖아요. 빈약이 가지고 체결한 부속 조약 두 개가 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수호, 조규, 무역기청이죠. 무역기청. 사료는 뭐죠? 부록일걸? 부록 사료가? 부록이죠. 아니 지문이 답이 부록이지. 일본 앞에 통영. 우리 안기법 있죠. 부록 뭐죠?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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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록이라는 건 주로 이제 개항장이죠. 개항장. 개항장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개항장에서 심리. 간행이정. 개항장의 간행이정을 심리로 구정했잖아요. 구정했고 개항장에서 일본 앞에 통영을 허락했죠. 그리고 일본 사신들은 개항장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사신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락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직후에 바로 체결된 부속 조약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답이다. 1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러시아가 우리 이권을 빼앗아 갔던 건 언제죠? 아간파천기 때. 아간파천. 아간파천기 때는 1896년 2월 달이죠. 2월 달에 아간파천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때쯤이겠지. 3번.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이죠. 1898년. 시전 상인들이 조직해서 상권 소홍동 전개했고요. 4번. 항공도 방금에는 1889죠. 1889. 그래서 쌤이 얘기했죠. 국가 지금 뭐 좋아한다? 개화기 때 경제 좋아한다. 경제. 그래서 경제적인 사건들, 조약들, 순서나 내용 물어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네요. 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19. 미추신 14개의 조목에 해당되는 것만을 고르면. 그러면 또 우리 스타일대로 풀어보죠. 기역, 니은, 디근를 한번 엮어볼까요? 엮어보자. 기역. 탁지아문, 탁지아문에서 조세부가. 여러분들 탁지아문이 언제 나왔어요? 1차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6조가 파라문이 되죠. 6조가 파라문이 되죠. 파라문. 6조가 파라문. 그러니까 암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1차 갑오개혁 이유가 되겠죠. 잘은 모르겠더라도. 니은. 왕실과 국정사물을 분리한다. 왕실과 국정사물이 분리되는 건 바로 이거. 1차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뭘 설치해요? 국내부.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과 왕실이 국내부 맡아보고 정부는 의정부 맡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귿. 지계는 언제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양전지계사업 했잖아요. 양전지계사업. 대한제국. 양전지계사업. 니은. 샘이 얘기했었죠. 우리. 모의고사 때 냈잖아. 대한천일은행. 몇 년 뒤에 만들어졌죠? 냈잖아 이거. 어? 2주 전에. 2주 전에. 2주 전에 된 거야. 2주 전에. 2주 전에. 다들 얼굴이 뭐 다시 천분한 얼굴이냐. 2주 전에. 2주 전에. 1899. 1899. 대안천일은행이 어때요?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에 민족계의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대한제국이잖아. 디귿니은 대한제국. 기역, 니은은 보니까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 가보개혁. 이게. 그럼 이 시험 문제는 이 사료가 가보개혁 되냐 대한제국 되냐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근데 기역리를 몰라도 디귿니은이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료가 대한제국이냐 아니냐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부터. 근데 쌤은 제목만 봐도 알겠다. 14개의 조목이니까 이거는 홍범 14제. 홍범 14조. 14개. 이제부터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높이고 백성의 복류를 증진하여 자주 독립의 터전을 공고할 것이다. 이제 저 소자는 14개의 조목에 홍범 나왔다. 홍범 14조. 얘는 뭡니까? 우리 1차. 1차 가보개혁을 했잖아요. 쌤이 또 문제풀이할 때 예상했죠. 일본이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대요. 그 논리로 삼고 있는 게 가보 의미개혁이라 했죠. 그래서 가보 의미개혁도 나올 수 있다. 원래는 잘 안 내는데. 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하다가 2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고종이 일본의 강의로 발표한 게 뭡니까? 홍범 14조잖아. 홍범 14조의 내용은 아직 어때요? 2차 가보개혁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투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 때는 어때요? 파라문이 7부가 되나요? 파라문이 7부가 되면서 2차 가보개혁은 아닌 거죠. 이게 2차 가보개혁의 시작을 알리는데 1차 가보개혁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기영리는 1차 가보개혁의 연장선이었던 홍범 14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홍범 14조는 어렵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는데 튀긴 일이 아니니까. 대한제국이니까. 제끼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죠. 20번. 가식이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건 시기 문제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답이 뭐랬죠? 갑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르면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사변은 31년 태평양 견쟁은 41년이죠. 1번.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가 이름이 소아학교로 바뀌었죠. 맞죠? 맞죠? 니은. 2번. 황국신민서사를 암성하는 청년. 맞겠죠? 이때가 민족말살통치기 때 아니겠습니까? 일제가 외교라고 학생들한테 강의했잖아요. 맞죠? 답은 3번이다. 3번. 제국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제국신문은 언제 나왔습니까? 1898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고 난 다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898년도. 그래서 1898년도에 나와서 이제 일제강점으로 사라지게 돼요. 1910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쌍성보 정투는 몇 년이 됐죠? 1932죠. 그래서 선생님이 연도 외우라고 했죠. 3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야. 3번.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거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시기죠. 시기. 내용을 물어보는 게 없어요. 거의다가 시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집중해야 돼. 시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꼼꼼하게 시기를 외워뒀으면 어때요? 잘 푸는 거고 좀 적당히 외웠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인이 품어야겠죠. 본인이 품고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사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점수가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쌤이 가르쳐주는 건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정확하게 암기한 걸 토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직 시험 봤는데 국가직 스타일로 나왔어요. 이게 나왔고 지방직은 또 스타일이 다른 거 알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럼 쌤이 이제 지방직 동영 모의고사 때 지방직 스타일로 문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직이든 지방직에 맞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고 딱딱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쌤 생각인데 뭐 최소 95점 95점 맞으면 좋겠다. 쌤 바람 내 바람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니까 뭐 더 틀릴 수 있었겠죠.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실수들 많이 하실 겁니다. 어때요? 실수 좀 했어요? 실수 했어요? 몰라요? 안 봤어요? 실수 좀 했어? 많이 했죠?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만 바보 아니야. 하나 둘 셋 나만 바보 아니야. 다 실수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말고 아직도 한 방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시험장 가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포기하지 말고 또 같이 한번 달려보죠. 오늘 고생했고 한숨을 너무 슬게 쉰다. 한숨 쉬어야 돼. 한숨을 쉰다는 건 어때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 또 있다.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 응? 그래서 샘 스스로도 샘이 잘 짚어주고 있죠. 짚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도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shitbox는 아주 쉽게 rédu지 않으니... 아멘